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자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서 신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탄생일로 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오순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로 보는 것이죠 성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도 드물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삼위일체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해야 하는 건데 마치 내가 부릴 수 있고 마음껏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다가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받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나 분위기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만화에서나 영화에서 나오는 에네르기파나 빠샤빠샤 하면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잘못된 기운으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루고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증언케 하시는 예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금사역과 동떨어진 이런 성령 사역은요 오히려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이라고 해서 다 믿거나 따르는 것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보금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래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들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건너뛴 채 곧장 오순절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과 동떨어진 성령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오순절의 부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는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금은 오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효력있게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한 오해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현상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뭐 바람이 소리가 났다더라 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다더라 이런 현상에 너무 매여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에 시각적인 요소도 있고요 청각적인 요소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죠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면 청각적 요소가 나오는 거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시각적인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볼까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먼저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급격한 역사와 능력, 충만하심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을 하죠 시각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불로써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아 성령에 강림하시려면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항상 집단적이고 현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의 임재는 마치 어떤 특별한 현상과 기적을 통해서 임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령을 받았으면 마땅히 방언이 터져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림사건에서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개념의 방언이지 고린조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구별되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언어적인 부분들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자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방언은요 각각 다른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은사의 개념의 방언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성령을 받으려면 그러한 방언이 나와야 되고 이상한 기적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성령에 임하시는 장면을 보았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좀 주의해서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제는요 어떤 현상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 집단적인 분위기나 황홀경으로 성령의 임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 있어도 각각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다 성령의 임제를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그들은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 장소에 있고 내가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성령의 임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 성령의 임하심은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제는 어느 국한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은요 그러므로 단순히 현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령의 임제를 나는 이런 불의 혀 같은 것도 못 봤는데 바람에 어떤 강력한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나는 성령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의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이 소리가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 역시 나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보여주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됐는데 또 알아들은 거예요 언어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언어들은요 다양한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요 방언할 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들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 사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중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금까지 말이 통했는데 언어를 완전히 혼잡시켜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완전히 반대적 상황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고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담겨 있어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건 성령을 주신 목적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열방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심으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선포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깨뜨리고 복음으로 온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현상적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나는 바람소리도 못 들었는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거 못 봤는데 나는 언어를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모인 무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결과로 성령을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려서 받은 후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교회가 놀랍게 부응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언어의 장벽이 깨트려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무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를 보자면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성령에 강림하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나살자고 위중하고 그 여종 앞에서 비굴하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자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했더니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수많은 관중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베드로와 사도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낯선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지금 우리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과 별개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나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백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고백해 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았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거나 방언이 터졌거나 어떤 병고치는 은사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며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권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권능 얻고 힘 얻어서 안 되는 일 잘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주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아 성령 받으면 권능 맞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중요한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투자를 잘하게 만들고 성령 받아서 대단한 권력을 얻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무슨 일 할 때 제일 기쁘고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증인되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힘을 얻는 개념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성령을 통한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고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령에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VIP를 보면서 이분도 함께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가슴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서 그분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증인돼서 그분도 주님께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 나 성령 받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변화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성령의 부흥 왠지 좀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과거의 평양 대부흥을 생각하게 되고 또 복음이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것을 떠올리게 만들지 지금 성령의 부흥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년에 2023년 2월 8일부터 켄터키주 윌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강당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채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리에 남아서 기도합시다 그 말에 자발적으로 2, 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을 했고 이후 2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와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고 그 부흥의 물결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갔다는 거예요 물론 안전상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학교 당국의 이유로 해서 그 이외에는 외부 집회로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만 한번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볼까요?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사랑한 여러분 이 부흥의 물결이 과거 한때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과거 그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 전해지고 영혼 구원하여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린 그 놀라운 역사가 과거 한 시절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부산 지역에 우리 대연중앙교회를 통해서도 놀랍게 이루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한 시대에만 적용되고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셨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세월 속에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고 회객해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되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령이 오셨네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신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